사왕자 소사랑해요 안녕 왕쇼야 Please, it's your second season 아, 못 읽었어, sorry Dance from TWICE TWICE 분들 요새 춤이 어려워서요, 다음에 연습해서 보여드릴게요 When you have a spare time, what do you enjoy? 글쎄요, 저는 주짓수가 유일한 낙이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매트 깔고 동생이랑 스파링을 했습니다 아침에 동생이 일어나서 아이고, 이러더라구요 초크는 니가 걸었어 어저께, 목 아파 죽겠네 제 동생 진짜 잘해요 아, 어제 초크를 너무 걸어서 저 기절할 뻔 했다니까 밤에 아, 진짜 네이키드 초크 어, 진짜 힘이 이상해졌어, 쎄졌어, 괴물 됐어, 이상해 큰일 났어, 망했어 동생 못 이겨요, 지금 Will you come to Turkey? 아, 저는 진짜 어디든, everywhere Everywhere, I wanna go to Everywhere, cause of you guys 코로나, 뭐 이런것도 다 종식되고, 모두가 다시 행복한 그날이 오면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How do you deal with stress? Only jujitsu 제 댓글 보시면, 채윤아 안녕 채윤아 안녕 자, 이제 이름 불러주기 타임을 한번 해볼까나 하나? Come to Australia I wanna go there 제발 빨리 와라? 뭘 가, 어떻게 해 뭐, 지금 빨리 와라 What time is it? Oh my gosh Oh my gosh 9시 아, 방송시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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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는, 방송전에 여러분들이 또 몰입하셔야 되니까, 네, 적당한 시간이 끊겠습니다 Stay safe and healthy 네, 저도 Take care of yourself 아, 이모티콘 말고 뭐 얘기를 해봐요 Talk something Say my name, Sarah Sarah, hi How are you, Sarah? I wanna go there, Brazil Oh yeah, 오늘 악의 꽃 당신이 그리워하는 배우? 그리워하는 배우? 그리워하는 배우? 그리워하는 배우? 다 함께하는 배우들 다 오늘 브라질 분들 많이 오셨네 와, 대박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지?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What's your name? Say my name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 노래도 좀 가려볼까? 모델나 좀 가려볼까나? 마 살 기타 카테 완벽하진 않은데 한 4개 정도는... 표현할 정도는... 샤라웃... 사우디아라비아... 와우... 메르쉐스... 메르쉐스... 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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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캐릭터? 인생 캐릭터... 는 제가... 하나 딱 꼽아서... 말씀드리면... 어떤 팬분들은... 실망하실거고... 그래서 꼽기는 싫은데... 저는 제가 한 캐릭터들을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인생 캐릭터? 인생 캐릭터? 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준 캐릭터니까 인생 캐릭터죠? 뭐 밤을 걷는 선비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랑사또를 통해서 저를 좋아해 주신 분도 있고 트윅스를 통해서 좋아해 주신 분이 있고 달의 연인... 문 러버... 달의 연인은 정말 많이 보시더라... 아직도... 왜 이렇게 좋아하셔... 진짜... 지은씨랑도... 진짜... 신기하다고 그랬었는데... 감사하죠... 그리고 뭐... 왕의 남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좋은... 개화늑대의 시간... 일찜에... 히어로... 발레교수소... 호텔 비너스... 플라이 데디... 화려한 휴가... 다 좋죠... 다... 그 작품들... 마이걸... 마이걸... 저의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 이었죠... 수연이 당연히... 하루하나... 정도abel... 물 nossas Floris 마이걸... 마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러네... 몇살이라곤 다들.. 대단하다 진짜 저 오늘 헤어스타일 괜찮아요? 제 동생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쉴때 뭐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주짓수를 합니다만 그리고.. 아! 주짓수 좋아하고요 걷는거 좋아하고요 게임하는거 좋아하고요 그 정도 선에서 좀 활동적인거 같고 나머지는 쉬는날에는 영화 봐요 누워서 월정액을 해놨거든요 KMI이지만 그래서 갔던것도 또 보고 나온것도 또 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 끝나고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동생이랑 같이 영화 보는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판 비평가 상당한 비평가 아 뭐.. 나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돼요 그.. 그건 그 맛이야 그런데 또 재밌게 보는거지 아 뭐.. Can you sing? 오늘은 안해 진짜로 다음에 해줄게요 다음에 마이크도 있는데 마이크도 있는데 뭐지? 막소를 많이 했네요 나이 하이 나이 하이 나이 하이 나이 say something in English I guess 아까 했는데 say something 뭐하겠나 또 무슨 얘길 해 드릴까요 아.. 수험생이에요 너무 고생이 많아요 매년에 힘내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요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짧게 살아봤지만 기회는 항상 있고 항상 걸어가는 그런 혹은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은 절대적으로 남더라구요 절대 버려지거나 허투루 가는거 없어요 몸속에 계속 배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힘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다 원하던 목표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좋은 목표에 도달해 있을거고 더 좋은 사람들도 함께 있을거니까 힘내시기 바래요 화이팅 올해든 내년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세요 멋진 꿈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기원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악의꽃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빠는 악의꽃의 인기를 실감 하시나요 악의꽃의 좋은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청률 때문에 걱정되진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악의꽃에 대한 예의가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악의꽃에 대한 예의가 많아요 악의꽃的 상황이예요 악의꽃의 권들끼들이 오늘 감사합니다 악의꽃의 권들끼들 악의꽃의 권들끼들이 오늘 있는데 악의꽃의 권들끼들 악의꽃은 교과의 권들끼들 악의꽃은 소나들끼들 악의꽃은 믿음 감사합니다.